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TV 물린다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7분 드디어 고용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롬 파우네님께서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안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을 켰고요.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삼슬라를 매수를 하려고 지금 또 돈을 넣어놨습니다. 삼슬라 오늘은 한 3만원 정도 준비했고요. 67주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해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보압 상태입니다. 자 스타트! 가자! 빨리 안되나? 왜 이래 떨리노? 자 30분 스타트! 자 어떻게 된다! 자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3.8 자 올라갔고요. 자 미국 평균 시간대 임금이 실제로 4.2 떨어졌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가 336k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첩 해놓고 자 떨리는 마음에 한번 주가를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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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잡았겠네! 이 씨발! 아아! 아아! 왓다팍! 왓다팍! 팍! 팍! 이...파... 이런 씨부라 진짜 작가한테서 미국 주식 뭐래 먹겠니 개새끼야! 하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심령물국제금리 급등했습니다. 3% 급등! 야! 이 새끼야! 아아! 아아! 와따팍 시부라 진짜 미국 주식을 때리치우던거 해야지 자 완전 초급등 해가지고 이것때문에 낯설다게 졸라게 떨어집니다 자 다양한 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QQ SOS BULZ 자 간으로 모시겠습니다 테슬라가 졸라게 떨어지고 FNGO 졸라게 떨어지고 있고요 35% 도달했습니다 삼슬라 매수되어 삼슬라 매수되었군요 아 18 네 5% 정도 삼슬라 하락하고 있고요 수익률 졸라게 깎였습니다 아 땀아 와 시부라 진짜 아니 이거 뭐 좋게 놓은거 아이가 와 다 왔다 다 왔어 진짜 다 왔다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아 BU 엘리트 마이너스 64% 아 시발 졸라게 빠지네 아 FNGO 마이너스 53% 아 타마 FNGO 마이너스 10% 지금 4% 하락하고 있고요 아 미친 새끼야 조금만 좀 돌아져라 SOS 마이너스 90% 돌아가시겠다 돌아가시겠다 자 본장되면 다시 회복할 겁니다 테슬라 3% 계속 절약을 하고 있고요 시발 새끼야 고만 점점 쳐다나가 크게 연열하지 않습니다 와 삼슬라 수익률 다 날아갔고요 아 씨 팔 어짓게 팔걸 저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끝까지 주메다 끝까지 주메다 아 여러분 미국 주식은 우상은 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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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가자 아 오늘 영상을 보고 동재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겠습니다 발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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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fol 고맙습니다 akin